반말인가요? 존댓말인가요? 반말이요? 혼잣말? 네. 지금 들린다요. 틀린다. 틀린다요? 지금 끌려가는 날이 한 반 이상일 거 아닙니까? 끄습니다. 끄습니다. 끄습니다? 끌었습니다. 아, 끌었습니다죠? 네. 아, 그니까 통 건빵망 넣어요? 건빵망 넣어요? 네. 건빵이라고. 건빵이요. 저희 그러고 보니까 그거 먹어야 되네요. 게장. 그쵸. 저 청혼이랑 강아지 산책 시키기로 했는데. 언제요? 다다음주? 다다음주? 아, 제가 월드컵 가는데. 하하하하. 그거지? 하하하하. 그렇군 아쉽네요. 그렇군 아쉽네요. 그렇구나 아쉽네요. 반말인가요? 존댓말인가요? 저 혼잣말? 그 다음 아쉽네요. 아, 그래요? 응예. 응예. 무슨 소리죠? 하하하하하하. 네. 응예. 응예. 그 저희 맨 처음에 먹었던 그 건빵 있잖아요. 네. 그거 다른 버전도 나왔더라요? 나왔더라요? 좋았더라요? 아니, 나왔더라구요? 반말이에요? 존댓말이에요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지숙에 우산이 없어. 하, 그래. 행텐 끝곡입니다. 지수에 우산이 없어. 지숙에 우산이 없어. 지숙. 하하하하. 여러분 코코 자세요.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. 마지막으로 복잡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숙. 어헤어여. 여러분 코코 자세히..